안 판다 뭘 안 파냐 누가 뭘 안 판다는 거냐 보겠습니다 동교동계 상징 dj 사저 팔리자 회수론의 시끄러운 야권입니다 사실 이 동교동계에서 dj 사저가 매각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넘어갔어요 완전히 넘어갔는데 이거 다시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어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다시 재매입을 한다고 하지만 산 사람이 나 안 팔 건데 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매입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나는 이거 재매입 추진한다는 얘기 들은 바 없는데요 뜻이 있어서 매입을 했습니다 되팔지 않을 거예요 나 세금 다 납부하고 명의 이전도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오늘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일단은 뭐 상속세 17억을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기가 노력을 해봤지만 이게 어려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 지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봤지만 여기에 이제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당권이 왜 설정돼 있냐고 보니까 상속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할부로 좀 내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은행에서는 바로 그냥 이 저당권이 들어와서 저당권이 들어와 있으면은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할 수 없다 그 법적 요건이 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저간의 사정들을 지나서 결국에는 이 사절을 이제 매도를 하게 된 것인데 지금 새로 바뀐 집주인의 경우는 카페, 베이커리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러 가지 건물들도 한 두 군데 정도를 더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카페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약간 전시관, 박물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산 의미가 있으니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내 게 아니고 어쨌든 제3자가 저거를 그냥 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김대중 정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담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뼈아픈 일격을 맞은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큰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저가 상업화되는 거 아니야? 라는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매입자가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 말씀처럼 이미 커피숍 이 치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미 운영 중인 카페가 사저 바로 옆에 있고 두 달 전에 사저 건너편 카페도 다 입찰을 받았다 그래서 동교동 사저까지 카페로 바꿀 생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페로 할 생각이 없고 여기는 다 전시관, 박물관 형태로 좀 유지를 하겠다 DJ를 존경하기 때문에 최대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되 사저를 보존하는 방향을 세웠다 근데 살짝 다시 한 번 이 부분 다시 한 번 볼까요? DJ를 존경해 최대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되 사저를 보존하는 방향을 세웠다 입니다 상업적 목적을 쓰지 않겠습니다는 아니에요 최대한 배제한다고 했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기사 다시 가보죠 여길 좀 같이 볼까요? 사저를 매입한 박 씨는 매각 당시 김홍걸 전 의원한테 본동에는 추모시설을 만들고 차고동은 개축해서 업무용으로 쓰겠다 입장료를 받고 간단한 음료도 파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층의 전시시설과 카페를 겸한 노벨커피숍이란 가칭을 지었다는 말도 들린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일단 기념하는 공간 이런 걸 만들 것 같긴 한데 입장료를 받고 간단한 다과를 파는 문화공간이면 상업시설이 아닌 겁니까? 상업시설이죠 지금 저 말씀은 우리가 매입자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또 이효 여사의 유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효 여사의 유지는 이 사저에 대한 유지는 뭐였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 사저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산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다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 입장료를 받고 간단한 시금료를 제공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일 좋은 거는 이 사저를 공공의 영역으로 다시 보내고 공공이 관리하는 차원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사실 지금 이미 매각이 다 끝난 상태에서 그렇게 간단한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재 매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박지원 의원이나 과거에 동교동에서 DJ의 김대중 대통령을 가신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먼저 자구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이 방법을 만들어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관계자들이 다 모이는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그동안은 김원걸 전 의원의 개인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원걸 의원이 어떻게 재산권을 행사했는지에 대해서 알 길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이제는 확신이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모여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다시 이것을 두 분의 유지를 받드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빨리 노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지금 사저를 공공의 영역으로 빨리 끌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서 다시 이걸 재매입하자라고 하면서 박지원 의원이 내가 내 사죄 6억 내놓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조금 전 김원걸 전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박지원 의원이 사저를 팔겠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다 왜냐하면 지난 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이거 사줘 나 사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를 만난 다음에 박지원 의원한테 가서 이거 사저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더라 그러면 박지원 의원은 사저 매입 얘기가 매각 얘기가 오가는 걸 몰랐었냐 알고 있었는데 왜 이제 와서 팔리고 난 다음에 사제를 털어서 다시 매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취지로 김원걸 전 의원이 조금 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김기영 대변님 여기서 또다시 진실공방 비슷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다 모여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풀어가면 제일 좋은데 지금 박지원 의원의 선의 6억 원을 쾌척해서 이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문제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침묵하고 있는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보면 민주당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 그러다가 요즘에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게 민주당, 이재명의 일극체제로 가서 과하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의외주의자거든요 의외정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법에 더해서 대화와 협치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어떤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백의 미가 필요한데 지금 법에 다수에 의한 어떤 숫자에 의해서 과도하게 법이라는 것에 의존하면서 어떤 정치라는 공간이 말라버리고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감 있게 물론 지금 전대 과정에 있지만 충분히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는 게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지승 대변인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대표는 아니지만 연임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거의 90% 가까이 이재명 대표는 왜 공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거냐라는 지적을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또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제가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계속 이재명 대표를 이 문제에서 왜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럼 민주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을 모셔왔던 가신 그룹들이 먼저 지금 자구 노력을 얘기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관계되어 있는 재단이든 어느 분의 기념사업회든 혹은 또 두 분의 자제분들이든 모두가 모여서 이 문제를 공공으로 가져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만들어보자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에 다 동의를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빨리 논의를 좀 빨리 진척을 시켜야 된다라는 주제에 지금 말씀이신 건데 지금 김홍걸 전 의원이 언론인들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왜 나랑은 상의를 하지 않고 있는 거냐 난 좀 어리둥절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얘기가 사저 매각 상황이 또 다른 진실공방으로 오늘 또 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의 주제은 지금의 주제에 대해서는 관계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어디서 대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는isas급이 사실은 사실 biết 그 주제에 대해서는 사실을 위해 진실공방으로 인해서 사다 보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신데 지금 injured, 저의 화면이 있어서 시간을 책임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